119,000원을 파는 거를 10만원에 19,000원이라는 돈이 절약이 되는 거죠. 반갑습니다. 꼴캐파의 모든 요새는 지키고 오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어떤 영상이냐? 바로 꼴캐파 장갑을 또는 다른 제품들을 싸게 살 수 있는 영상입니다. 촬영을 할까만 할까만 고민을 했었는데 당연한 걸 수도 있지만 그걸 모르고 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장갑을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사는지 옷고치만의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장갑들을 최저가에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옷고치와 만나보러 가보겠습니다. 가시죠. 화면 보시는 것처럼 프리커브리 같은 경우는 브랜드 자체가 국내 브랜드이다 보니까 딱히 최저가를 구매할 수는 없고 그냥 값이 측정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조금만 검색해 보시면 조금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거죠. 왜냐? 여기는 유통업체입니다. 유니XXX 브랜드 자체에 장갑이 있긴 하지만 그 브랜드 장갑만 파는 게 아니라 로이시, 나이키, 더원, 리나, 나디다스, 말지, M1, 울스포츠, 칼디아, 티포스포츠, 타이탄, 티토프마 등 다양한 브랜드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제품들이 국내에서 판매하고 유통하고 있다면 좀 더 저렴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울스포츠를 예로 아쿠아 그리웬 H&GK 구기조장갑을 눌러보면 세일해서 169,000원짜리가 이제 119,000원에 30% 세일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오? 되게 저렴한데?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옆에 보시면은 품번 있습니다. 1011 070021을 복사해서 네이버 홈페이지에 누르시면은 밑에 네이버 쇼핑이 들어오시면은 최저가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이신 것처럼 최저가가 얼마죠? 10만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119,000원에 파는 거를 10만원에 19,000원이라는 돈이 절약이 되는 거죠. 조금이라도 장갑을 한 개라도 더 사고 싶은 분들은 이런 방법으로 한 번 구매하기 전에 이렇게 네이버에 최저가 한 번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제품 말고도 아디다스를 예로 좀 오래된 모델인 아디다스 프레데터 프로 블랙아웃 제품 같은 경우는 이 품번 GK6183을 최저가 누르면 8만 1,000원에도 구매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한 번쯤은 네이버 최저가라는 네이버 쇼핑을 통해서 구매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현명한 소비 습관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아시는 분들은 늘 이렇게 하실 거고 모르시는 분들은 오늘 처음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조금 더 어려운 제품들 같은 경우는 쳐도 안 나오고 한국 꼴깨버 장갑 판매하는 유통업체 중에서 제일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저가가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한 번 항상 이렇게 한 번 쳐보고 검색해서 재고가 더 싼 게 있으면 거기서 구매하고 없으면 이렇게 구매하는 방식으로 물품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꼴깨버 장갑 뿐만 아니라 축구화나 뭐 기타 다른 브랜드의 옷이나 이런 제품들도 한 번쯤은 네이버 쇼핑을 검색해 보시면 돈 나가는 지출 부분에서 세이브 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고려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은 영상입니다. 또 다른 궁금한 영상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신 옷꼬치가 영상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옷꼬치는 모든 꼴깨퍼들이 꼴깨퍼를 잘하는 그날까지 구독자 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켜보채스였습니다. 지켜보채스 최랍 지켜보채스 須 須 this which will be De m the